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들 슈가입니다 오랜만에 아미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저희 첫 솔로 투어 대장전을 마무리했던 슈가 아그스티 투어 D-Day The Final 기억하시나요? D-Day 투어는 슈가와 아그스티로서 제 개인의 서사와 여정을 담은 아주 의미 있는 공연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The Final은 투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공연이었던 만큼 저도 아직까지 그때의 요인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 D-Day The Final 공연이 실확영화로 전세계 극장에서 개봉된다고 합니다 그 감동의 현장을 다시 한번 생생히 큰 스크린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하니 뭉클하기도 하고 저도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저에게 뜻깊은 공연이었던 만큼 여러분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매 정보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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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